벤츠 벤츠 E200 2000 14년식 차량에 장착만 해도 사운드가 좋아지고 차량 컨디션도 좋아지는 1패럴 헤드캡을 장착하는 작업 내용입니다. 헤드캡 장착시 음악 향상은 물론 음질 확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차량 모든 전원 상태가 고급져진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장착하신 분들마다 확 달라진 사운드에 깜짝 놀랄 정도로 전체적인 사운드에 놀라시고 차량 컨디션 전압 향상에도 놀라시고 운전시에도 달라진 전압 향상 바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. 벤츠 벤츠 E200 2014년식 차량에 장착만 해도 사운드가 좋아지고 차량 컨디션이 좋아지는 1패럴 헤드캡 장착 동영상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